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요. 카메라가 과열이 돼가지고. 일단 카메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네, 갑자기 민주진보 진영에서 한동훈 탄핵이란 말이 사라졌다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이게 음모론 같은 게 아닌가라고 벌써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몇 달 전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국회의장 제대로 뽑으라고. 국회의장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장이라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 쓸 뿐 민주진보 진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김진표만 해도요. 민주진보 진영, 진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아젠다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하고 그 교회의 목사님의 이익을 챙겨주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하는 꼴을 보면은 적어도 이 사람은 민주주의와 진보, 인권에 대해서는 그닥 소양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출세, 자신의 영달, 뭐 이런 거 그런데만 관심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해보게 되네요. 국회의장, 처음 될 때만 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할 짓인가? 검사탄의, 검사들의 저런 난동을 보면서도 아니, 검사들이 툭하면은 국회 본청을 쳐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한다고 쓰생난리를 치는데 그 꼬라지를 국회의장이란 자가 보고 있다는 게 보고만 있었다는 게 그러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수박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수박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두 번째 주제니까 두 번째 순서에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제발 법대로 하세요. 판사 다그친, 검사 다그친 판사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공판이 열렸습니다. 선거법 관련 공판에서 오늘은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의 증거, 서증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백현동은 두 가지 문제에서 지금 현재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삼고 있죠. 첫 번째는 백현동의 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두 단계를 용도 변경을 해주는 바람에 특정 업자들한테 이익을 몰아주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선거법과 관련해가지고 이 백현동 사건, 백현동 개발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별로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중앙정부에서 계속 해주라고 요구와 압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 더군다나 허가를 안 내주면 직무유기 등등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말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이죠. 그래서 현재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임, 하나는 선거법 위반. 이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진행된 공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공판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관련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협박과 압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다라고 주장하는 게 현재 검찰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왜 허위야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공판은 두 가지를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라고 한 거. 김문기 모른다라는 부분하고 백현동 허가 난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박근혜가 하도 압박하고 협박까지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준 거다. 하여간 이 두 가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다라는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입니다. 자 이게 오늘 재판이 열렸던 겁니다. 제가 앞서서 진행된 선거법 공판은 김문기 모른다 재판이라고 했다면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박근혜한테 협박받았다 재판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인과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압박과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라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백현동은 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죠. 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인데 좀 산속에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팔려면 그곳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파트를 지으려면 주거용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주거용지가 아니라 연구개발 시설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는 대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업연구소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파트가 들어올 수는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기업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연구라는 걸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거기 들어가면 만약에 연구용지인 것 같으면 다른 수단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거야. 땅장사하는 건설업체들도 거기 땅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건설업자들은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야지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용도변경을 해줘라. 그래서 주택용지로 바꿔줘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주택용지로 바꿔주려고 용도변경을 해주려고 보니까 거기가 연구개발 지구였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용지를 함부로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용도변경을 해주는데 주택용지가 아니라 이른바 사업무용지와 R&D용지를 같이 섞여있는 다른 용도로 개발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R&D 사업무용지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택용지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른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올 수 있고 R&D 시설이라든지 기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당시 국회 증언에서 나왔는데 검찰은 이때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앙정부에 압박과 협박이 없었는데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거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계속 논의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서증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죠. 서증조사입니다. 서증조사는 증거를 제출해놓고 이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인지 증거물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증거물을 놓고 검찰이 추가적인 주장을 펼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은 마우스입니다. 장용진이 사용한 마우스입니다. 범행이 벌어진 그날도 장용진은 이 마우스를 사용했습니다. 증거물 1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검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장용진은 이 마우스를 가지고 마구 두들겨 패고 집어던지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깽판 내려고 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우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마우스는 현재 어떤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범행이 있던 날도 범인은 이 마우스를 썼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범인은 이 마우스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범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한번 이런 추가적인 설명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거는 판사한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판사한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주장은요. 언제 해야 되느냐. 본격적으로 증거조사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들어가는 거죠. 또는 다 증거조사 같은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각자 하고 싶은 주장을 펼쳐보세요. 라고 했을 때 쓰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오늘 이 서증조사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문제가 됐었어요. 자 2020년 아 2022년 아 2020년 헷갈리네 예 2000 아우 2021년인가 예 2021년입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했네요. 자 이거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2020년이 아니고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국힘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냥 쥐잡듯이 후려잡는 뭐 그런 모습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잘 대처했고 오히려 국회 국힘당 의원들의 발언을 오히려 적절히 잘 통제했기 때문에 뭐 잘 끝나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이날 완전히 완패를 했던 국힘당 애들이 꼬투리를 하나 잡습니다. 그게 뭐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백현동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로부터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이틀에 걸쳐서 국정감사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발렸는데 발렸는데 딱 하나 꼬투리를 잡은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협박까지 받았다. 위협을 받았다. 이 표현을 하나 딱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협박이든 압박이든 그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느끼기에 협박이나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끼면 그게 협박이고 압박이고 위협이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압박과 협박이 없었는데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잖아. 내가 느끼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 백현동 관련된 국토부 공문을 보면 용도 변경 등 이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재정관리 등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정관리를 지원합니까? 재정지원이 아니고 재정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산을 깎겠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 문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위협으로 들릴만 한데 라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하튼간에 내가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건 내 주관입니다. 그렇죠? 김문기 안다 모른다는 내 주관이듯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시위를 걸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거법 상에서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력 학력 또는 출신지 가족관계 그 밖의 행위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요. 그런데 압박을 받았다는 것은 내 행동이 아니죠. 나는 피동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당하는 사람이잖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관계도 아니고. 그렇죠? 행위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검찰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소를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말장난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장난을 오늘도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그 말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제발 법 좀 지켜가면서 하세요. 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몇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형법 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검사의 몫이에요. 수사를 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 법에서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즉 사실관계를 수집하는 것이 그게 수사 입니다.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증거를 채집해가지고 법정에 내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이죠. 따라서 검사는 이것은 무슨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해주면 땡이에요. 그 증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 얘기만 하라는 이게 바로 서증조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나중에 검사가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쫙 피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검찰 측 주장을 늘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이 증거는 그리고 A라는 증거 B라는 증거 C라는 증거 1호 증 갑 1호 증 갑 2호 증 이런 것도 쭉 늘어놓으면 이러한 결계론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일단 서증조사에서는 오늘 제출한 증거가 어떤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땡이에요. 이 이상 서증조사를 할 때 입증 취지 설명을 하면서 어떤 행위가 있었다 이 수준을 넘어가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선입견을 갖게 하는 거죠. 한사든 누구든 자꾸 옆에서 태양빛은 노랗습니다. 태양빛은 노랗습니다. 태양은 노랗습니다. 노랗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저건 노란색이야 라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말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법정에서 기본이에요. 적어도 증거를 설명할 때는. 여하튼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리를 지키고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지키면 이 재판에서 지겠죠. 왜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지금 이 사건을 끌어왔기 때문에 거의 끼워 맞추다시피 아전 인수격으로 왜곡하고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이 공소 공소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안을래야 안을 수 없는 게 지금 검사들의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판사가 딱 얘기를 해요. 아니 서증조사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서증조사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하지 마세요. 법을 지켜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증조사 벗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너무 많다. 이것 좀 법대로 법에 정해놓은 대로 좀 해야죠. 법대로 해야죠. 라고 판사가 검사를 제지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이런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증언 장면을 녹화를 떠가지고 법정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증거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하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틀어요. 비디오를 쭉 틉니다. 비디오를 다 튼 다음에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위증금지 선서를 해놓고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서증조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재명 피고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인 거야. 그것이 진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다른 증거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굳이 거기에다가 위증을 했다. 위증을 안 하겠다라고 선서를 해놓고 했다. 이거는 위법성을 분명히 인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탁 나서서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지금 하실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지적을 한 거죠. 문제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이 계속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떠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내용 또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하지도 않는 내용을 했다라고 우기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특히 국토부가 백현동에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두 단계만 상향하면 되는데 네 단계나 상향을 시키라고 강요했다. 이재명은 그렇게 강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것이 허위다. 주장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국토부가 4단계 용도 변경을 강요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재명이 주장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변호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어떤 발언이 허위라는 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지금 무엇을 문제 삼겠다는 건지 이 공소장의 내용이 너무 불명확하지 않느냐 말을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어느 부분이 문제인 건지 어느 부분이 법 위반을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뭘 가지고 이번에 기소했다는 거니? 기소한 게 뭐야? 뭐 갖고 기소했니? 우리로서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명확하게 해줘 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판사도 그래요 그 얘기는 피고인 측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도 검찰을 제지를 하는 거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계속해서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증거에 대한 의미부여와 의미부여에 덧붙여서 자신들의 주장까지 펼칩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공소장 내용이 옳다. 공소사실이 옳다라는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재명을 사적으로 공격하고 말 그대로 이재명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공격일 의미를 그런 의미로 더 큰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 재판부가 제지를 했다. 그래서 서증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말하지 말라. 법대로 해야지 없는 내용까지 벗어난 내용까지 하면 안된다. 라고 딱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검찰은 공소장이 뭐라고 썼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은 공소장이 이렇게 썼습니다. 피고인은 마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혁신도시법상 의무적용이 적용돼 이를 근거로 용도 변경을 했고 국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다고 말했다. 라고 공소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느 것이 문제라는 거죠?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적용이 됐다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적용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국도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백현동 용도 변경은 혁신도시법상 일정한 의무조항이 적용돼서 변경해 준 게 맞아요. 물론 재량권도 있지만 변경을 해주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런 말은 이재명 대표가 한지를 않았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했던 말과는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뉘앙스나 표현의 차이 또 뉘앙스와 표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이라는 표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변호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공소장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좀 자세히 집어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시받았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적이 없는데 이걸 했다고 말하면 어떡하냐. 두 번째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고 이 부분도 표현 내용이나 표현 방식 그 다음 표현의 강도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식으로 공소장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하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측도 어느 정도 변호인 측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좀 지키라고 왜 공소 취지 내용하고 벗어나는 입증 취지를 벗어난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합니까 라고 지적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기쁨님 검사가 아니라 사기꾼들일세 그렇게 말입니다. 사기꾼들 제가 이제 검찰 관계자들 요즘 재판 들어가면서 많이 느껴요. 직접 가보면서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우격다짐식 인 경우도 있고 아다르고 오다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취지를 살짝 왜곡하고 비틀어서 그거를 입증 취지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는 시간 관계 앞뒤 전후 사정을 바꿔놓거나 중요하게 그 사이 인과 관계가 들어가는 중간에 들어가는 사실 하나를 생략해 먹거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약간 거짓이죠. 거짓으로 펼치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두 사람이 싸웠다고 칩시다. 싸움을 벌였다고 칩시다. 이쪽 사람이 욕을 하고 이쪽 사람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쪽 사람이 주먹질을 합니다. 여기 열받은 이쪽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때려요. 그렇게 되면 서로 관의 책임이나 공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에서 한두 개를 빼는 거예요. 욕했다 라든지 화를 냈다 든지 먼저 때렸다 라는 부분은 딱 넘어가고 바로 몽둥이 들고 와서 좁 폈다 이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쪽 손이 먼저 욕했다 이쪽 손이 먼저 두들겨 폈다 를 빼버리고 이쪽 손이 몽둥이 들고 와서 때렸다 이 얘기만 들어가면 이쪽 손은 완전히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순수한 피해자고 그런데 이것이 공방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보면 이놈도 나쁜 놈 이잖아. 얘는 맞을 짓 한 거지 솔직히. 이렇게 완전히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검사는 교묘하게 이 중간단계 몇 개를 생략한다거나 또는 꼬고간 말의 내용이나 취지나 뉘앙스나 색깔 말의 어감 강도를 왜곡하거나 우격다짐으로 의미를 의미부여를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죄인을 무죄로 만들기도 하더라. 그게 검사들이더라구요. GS님 한국어는 억양이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가 국어공부를 더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검사가 국어공부가 안 돼서가 아니구요. 검사는 도덕공부가 안 된 거예요. 얘들이 말귀를 못 알아 듣거나 그 말의 의미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구요.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구요.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문해력이 약하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듣는 사안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할 때 얘기를 많이 하죠. 당시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였는데요. 김문수가 불교방송에 4억원인가 어떤 지원금을 줍니다. 수신에는 불교방송이구요. 지원금을 주는 용도는 경기도의 불교관련문화재 도록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료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도록이라고 합니다. 도록. 사진집 같은 거죠. 도록을 만들어달라라는 그런 용역을 의뢰받고 지원금 4억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4억원을 당시 불교방송 이사장이던 영담이라는 중이 이거는 내 거야. 김문수가 나한테 준 거야. 불교방송한테 준 거 아니야. 라고 싹 갖고 가버립니다. 제가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죠. 횡령이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럽디다. 불교방송이 뭔 손해를 받냐 그럽디다. 손해를 안 받나요? 불교방송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4억원을 가져가버려 뺏어갔는데 이게 손해가 아니야?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김문수가 확인서를 써줍니다. 이거 불교방송한테 준 돈 아니고 영담한테 준 돈 이야 라고 확인서를 써줘요. 아니 어떻게 경기도가 개인한테 돈을 줍니까? 경기도가 개인한테 돈을 주게 되면 김문수가 나쁜 짓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문수가 국가 재정을 가지고 횡령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말 그대로. 그렇죠? 이거야말로 베임 아니면 횡령이잖아. 근데 그거를 보고 검사가 기소를 안 해.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불교사 해버립 다 이게 여러분 검사가 국어를 몰라서 생기는 일 같으세요? 아니죠. 국어는 잘 알죠.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검사의 문제는 국어가 아니고요. 도덕입니다. 기쁨님 재소전 화해 각서도 아니고 맞아요. 황당하지요? 제가 나중에 불교계 관련된 얘기는 또 나중에 날 잡아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할 수 있는 얘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 검사들이 이렇게 정치승 부패 부패 승려들 붙어먹었구나 라는 부분도 어느정도 보이게 됩니다. 그 얘기는요. 나중에 하기도 하고요.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후기와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됩니다.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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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의 횃불 아래 벌고 숨이 사나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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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